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다가오는 5월 8일 어버이날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5월 6일 우리 실버대잔치에 오신 어르신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인드강사 박영찬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흘러야 산다는 제목으로 마인드강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야에도 이렇게 나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람도 쏘이시고 야에도 나가보면 경치에 꽃도 피고 또 잎이 이렇게 녹색으로 물들어가고 좋은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이렇게 시내를 따라서 흐르고 강을 따라서 흐르는데 이 흘러가는 물을 보면 참 시원하죠? 자연도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잘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도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집안에 어린 아이도 있고 어린 자녀 또 어르신 이렇게 각 가정에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런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어린이들을 보살펴주고 또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또 5월 8일 어버이날은 어버이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흐르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이 가정이 많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보다는 이렇게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5월달을 맞이해서 서로 이렇게 문안인사도 드리고 서로 가족을 만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흘러야 산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치 않는 육체의 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육체의 병 저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제 왼손가락 5개가 선반톱에 이렇게 잘라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건물 공사 현장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 하판을 자르는 전기톱에 제가 코팅 장갑으로 이렇게 하판을 자르는데 그 코팅 장갑이 톱날에 빨려들려가면서 제 왼손가락 5개가 순식간에 두두둑하고 잘려버렸어요. 아 제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 5개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이렇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너무 다행인 게 그 잃어버린 손가락 5개를 다시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서 제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10시간 넘은 수술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장애가 있지만 이 왼손가락 5개를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끊어진 손가락을 제 손에 이렇게 붙여준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병원에 이렇게 손가락 절단 환자, 발가락 절단 환자 그런 환자들이 참 많았는데 피가 흐르지 않으면 붙여놔도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맨 오른쪽에 거머리가 있는데 아 저는 이 거머리는 천하의 나쁜 놈이 거머리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거머리가 이 봉합수술 환자들, 피가 흐르지 않는 환자들에게 이 죽은 피를 뽑아주고 그 피가 흐르도록 해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 진짜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이 왼손가락 다섯 개를 다시 다 찾아서 수술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회복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수술해 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회진을 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환자인데 저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 우리가 당신 끊어진 손가락 붙여놨습니다. 연결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살려면, 건강하게 이 손이 살려면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가 잘 흘러야 사는데 피가 흐르려면 절대로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자 어르신들, 부정적인 생각이 뭘까요? 부정적인 생각, 내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힘들다, 아 괴롭다, 아 죽고 싶다. 자 우리 육에서 올라오는 이런 어두운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그 생각 속에 살면 우리 몸은 병들고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우리 몸에 유익이 없어요. 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환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의사선생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당신이 우리 병원을 선택해서 나한테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를 믿고 우리 병원을 신뢰하고 모든 걸 100% 다 맡기세요. 자 100% 다 맡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이걸 보고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죠. 그래서 제가 병원을 믿고 그 의사를 믿고 내 아픈 부위를 다 맡겼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손이 건강하게 다 회복이 돼서 참 잃었던 손가락을 다시 찾아서 제가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 손가락 사고를 통해서 저에게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오늘 마인드 강연의 제목처럼 흘러야 사는구나. 사람 몸에도 피가 잘 흘러야 우리가 건강하게 삽니다. 사람의 몸의 혈액순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에 이런 수많은 핏줄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사람 우리 몸이 2m도 안 되는 1m 60, 1m 70 아주 작은 체구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쫙 연결을 하면 지구 두 바퀴 반을 돈대요. 약 10만 킬로 엄청난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 혈관 혈관에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피가 잘 흐르면 웬만한 병은 다 이기고 건강하게 삽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야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사진에 보면 혈관 안에 노폐물이 끼고 지방이 끼고 저렇게 혈관이 막히면 여러 가지 심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병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은 최고의 운동, 운동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음식 조절도 잘 하시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몸에도 피가 잘 흘러야 되지만 여러분 나무, 딱딱한 식물 속에도 그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나무 속에도 그 속에 물이 흐르는 수간부가 있고 또 태양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이 있고 그 나무 안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을 잘 흡수하고 태양의 빛을 잘 받고 흐름이 좋은 나무는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나무, 사막에 물이 없어요. 빨아당길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흐름이 좋지 않는 나무, 바짝 메말라 있는 앙상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도 피가 잘 흘려야 되고 나무도 안에 수분이 잘 흘려야 되고 중요하죠. 우리 외형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 또 내가 막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민거리가 있고 이런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고민이 있고 한숨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대부분의 병의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나는 안 돼, 외로워, 슬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요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다 떠나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립이라는 말이 외로울 것자, 설립자, 사람과 분리되어서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건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고 누구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제가 독도라는 사진을 하나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섬, 1차적으로 볼 때 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그런데 아름다운 섬 이면에는 그 섬은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육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어쩌다 한번 연락선이 오는 그런 그래야 보급품이 오고 섬은 외롭습니다. 인생도 우리 사람도 혼자 지내면 외로워요. 여러분 혼자 지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강남실버대학에도 오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도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친구들도 사귀시고 그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통은 트일소자 통할통자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거 자 여기 사진에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실버 잔치에 오고 또 이렇게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즐기고 노래자랑도 보고 함께 참여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마음이 흐를 때 굉장히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저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소통할 때 호동왕자와 낭낭공주 이야기 같네요.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지혜는 뭐냐 서로 잘 통하는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잘 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흐름의 중요성 생명유지 활동의 원천은 흐름이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피가 잘 흘러야 된다. 나무 속에 수분도 나무 속에 수분도 잘 흘러야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자 우리 마음과 마음이 잘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대화해야 돼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또 부부지간에 대화하고 서로 미조할 고조할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서로 연결이 돼요. 마음이 서로 흐르게 돼요. 그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마음이 흐를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흐르는 물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리죠. 웅덩이 같은데 고여있는 물 여러분 혹시 보셨죠? 고여있는 물은 금방 냄새 나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흐를 때 흐르는 물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맑게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은 있잖아요. 절대로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우리들 마음이 외로운 사람,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왜 외롭냐면 마음이 이렇게 높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낮은 마음이 되면 이렇게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서로 섞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런 모임에 함께 하시면 우리 어르신들, 노년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죄가 있습니다. 죄는 뭘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서로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이 죄에 이끌립니다. 죄에 이끌려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흐르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아내와 남편이 굉장히 다정해지고 살가워지고 그러면 이 죄도 많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서로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 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자 성경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요. 죄의 싹, 죄의 결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점점 나이가 들고 건강도 약해지고 우리는 호련히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저 밑에 그림에 보세요. 천길만길 낭떠러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결과로 지옥이다. 죄의 싹쓴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5월달 가정의 달, 어버이날 자 정말 우리 노년 보내시는 어르신들께 제가 간곡한 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박욱수 목사님께서도 아까 축하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정말 목사님의 아버님이 참 죽음 앞에 섰을 때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판 앞에 두려워했는데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준 그 죄사함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그 간증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른쪽에 밑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다섯 글자. 다 이루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 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르신 여러분 저에게 부모님 같고 또 여러분 많은 수고와 또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셔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었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열고 낮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흘러가면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흐르면 행복하죠. 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흘러받는다면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두 개만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 밑에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인 주자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되면 굉장히 행복하죠. 아내가 남편 말을 믿고 아내가 남편 말을 남편이 아내 말을 믿고 서로 믿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었대. 감사하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어버이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제가 대신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흘러야 산다.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인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